6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유료진에 대한 흉기단동 관련법도 개정된 상태였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받았던 환자가 이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했던 환자였어요 이 환자가 2014년도에 자전거를 타다가 공원에서 넘어졌는데 타고 넘어지면서 손을 한쪽을 짚다 보니 손에 엄지손가락 밑에 손바닥에 있는 뼈가 다 으스러졌다고 하나요 금이 가서 이 사태를 갖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방금 해당 병원에 갔던 거죠 수술이 웬만큼 잘 됐고 주치의는 재활치료를 받으면 정상인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년 뒤에 외래 진료를 받는데 이 환자분이 진료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장애 진단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재활치료만 1년 과정 열심히 받으시면 굳이 장애 진단 안 받으셔도 정상인과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재활치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해보니까 별로 치료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재활치료를 단순히 장애 치료를 해달라 여러 차례 욕을 하다가 안되니까 이 사람이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병원 측이 얘기를 했고 장애진단 6급으로 판정을 내렸어요 단순 장애 진단으로 한 게 아니고 수술 과정을 다 사유를 썼고 의료 진단에 따른 장애 판정이었기 때문에 최대 나온 게 6급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 본인은 이거는 너무 낮다 나는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라도 장애 등급이 더 이상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병원 측에다 제기를 한 거죠 2심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기각이 되니 재심 청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가 2016년도에 제기됐고 재심 청구하는 결과가 사건 당일 이틀 전에 이제 통보가 됐어요 재심할 여지가 없으니 이제 기각한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홧김에 이제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당일날 오전에 진료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제 진료실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주치의에 이런 흉기난동을 부렸던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임세원 교수의 사퇴 이후에 이제 경찰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병원 측에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이건 병원 측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진료 기록서 내역에는 전혀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 진료 검색된 부분도 없고요 환자였다라는 기록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건 터졌을 때 하나같이 다 임세원법 통과됐는데 뭔 이런 일이 또 일어나 약간 이랬거든요 임세원법은 다 아시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항사처벌은 의료진이 사망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사망할 경우에 이제 5년이의 징령이나 5천만 이상의 벌금이다 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의 불거진 사태는 병원 내부에 있는 현장 시스템에 좀 그 보완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병원 측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정형외과 앞에 있는 진료 대기실 앞에 cctv가 전부래요 그러면은 의료진을 찾아가는 그 복도에서나 의료진 방 안에서의 뭐 cctv나 뭐 어떤 비상벨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관련법을 찾아보면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인생법이 등장함과 동시에 세밀하게 의료법 개정안에도 작년 3월에 발의가 돼서 4월에 이제 공포가 돼서 개정된 부분이 병원 내에 인력 투입 보완 인력 투입 비상벨 설치하도록 의무화는 돼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를 당초에 그 법안이 발생하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5개월 좀 넘은 사안인데 모두 의료진들의 과제가 사실 그건 같아요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더불어서 환자를 안전하게 봐줄 수 있는 의료진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정체 이건데 병원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완 인력이 배치돼도 누구 말대로 방마다 그러니까 의료실 방마다 보완 배치를 두기도 사실 어렵고 단순히 하면 뭐 비상벨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의사실 안에 다 CCTV를 둘 수는 없잖아요 당장 병원에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재정적인 열악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협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냥 그런 법안만 만들지 말고 재정적이나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서 지금 말한 게 의료기관 안전기금 같은 걸 좀 신설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해주는 게 현실화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고 있고요 임재원법이 통과는 됐지만 굉장히 미비하게 통과된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다는 얘기도 하세요 그게 아마 현장에서 보여지는 즉 병원 현장에서 갖춰야 될 그런 시설이나 지원 대책이 굉장히 더 절실한 것들이 많은데 너무 크게 뭉뚱그려서만 법안을 개정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게 통과가 되면 다 병원이 안전하고 또 다른 흉기 사건이 안 일어날 것 처런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건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 이분의 이름이랑 병원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 유명 포털 블로그에 이분의 이름이 거론된 데가 있었어요 본인이 이 사건의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의한 억울함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거는 단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고 의사가 잘못 날 수술했다라는 내막을 적은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본인이 썼더라고요 근데 추정이긴 합니다만 너무 유사한 거죠 일단 병원도 똑같았고요 그리고 본인 이름이 실명이 그대로 거론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 손바닥 앞에 수술했던 그 흔적들을 그 블로그에 사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서 올려놨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돈이 없고 사정이 안 돼서 혼자 소송을 제기하지만 이렇게 의료사고법에 따른 저의 의료사고 소송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런 사연들을 본인 블로그에 공개된 걸 저희가 포착을 한 거죠 의료 문제에 관련된 의학 전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판가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가해자 주장을 치켜세워서 취재할 수도 없는 사안이었고 또 그렇다고 병원 측의 입장만 또 너무 내서 취재하기도 어려운 사안이었고 분명한 거는 사건의 시작점은 일단 의료사고가 일단 시작점인 단계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블로그를 자세히 보면 본인이 다른 병원 제3의 병원에 가서 본인이 수술했던 자국을 보여주고 그 수술한 부위에 대해서 전문 의료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설명해 준 의사에게 그럼 뭐 병원에서 이런 걸 했는데 당신의 전문의 소견을 좀 써다오 라고 했을 때는 이 의료진이 거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소송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의사협회를 통해서도 이미 공식화 됐을 부분도 있고요 의료진들끼리도 분쟁에 대한 사안이 비다 아니다에 판가람을 분명히 쓸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는 두 곳에 병원을 갔는데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줬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재판장에 낼 수 있는 소변 사나는 안 써주더라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렇지만 병원 측의 주장은 이미 그 법무팀을 통해서 확인한 바 판결문의도 있고 수술에 관련된 진료기로 다 제출했고 재판 과정에서 심리성이 있다고 다 판결받았고 이 사람이 억지 주장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된 겁니다 라고 하니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문가 시경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시 뭐 검사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또 따로 있게 또 밝히는 게 있을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게 좀 어려웠었어요